맥주 호모, 탈모에 좋다는데 정말일까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권기남입니다. 맥주 호모 많이 드시죠? 탈모 예방 목적으로 가장 많이 드시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 맥주 호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추천 제품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좀 쌩뚱맞지만 이 맥주 호모와 요즘 많이 드시는 유청단백질의 공통점이 뭘까요?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한다? 맞죠? 맥주 호모도 절반 이상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통점은 제조 관점에서 두 가지 모두 찌꺼기라는 것입니다. 맥주 호모는 맥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유청단백은 치즈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그래서 맥주 호모는요. 맥주를 많이 만드는 나라에서 많이 만들어지고요. 유청단백은 치즈를 많이 만드는 나라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우유 소비가 예전만 못해서 요즘 우유가 남아돈다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청단백질을 만들지 않아요. 왜냐? 치즈를 많이 안 만드니까. 이렇게 찌꺼기라고 말씀드렸지만 나쁜 거 아닙니다. 스폰업계에서는요. 이런 찌꺼기, 전문용어로 부산물. 굉장히 양질의 부산물이 많거든요. 그중 맥주 호모는 특히 단백질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대표적으로 비타민 B군, 그리고 비타민 A, D, E 같은 지용성 비타민, 여러 가지 미네랄, 그리고 면역에 좋다고 알려진 베타글루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호모를 천연종합영양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요. 맥주 호모가 탈모, 면역, 장건강, 당뇨, 고지혈증에 좋고 피부에도 좋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좋은 맥주 호모를 왜 건기남음 그동안 다루지 않았느냐? 사실 효과가 좀 애매하거든요. 효과가 없진 않은데 효과를 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효과가 좋다고 하기에는 효과를 보실 분들이 많지 않나? 이렇거든요. 실제로 맥주 호모 드시고 탈모가 개선되었다? 은근히 계세요. 물론 다른 노력들도 병행하셨겠죠. 이런 맥주 호모의 효과는 콜라겐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콜라겐은 10분 중에 한 분 정도가 효과를 보신다고 말씀드렸죠? 맥주 호모도 그 정도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특정 성분이 특정 기업의 마케팅에 의해서 1, 2년, 3, 4년 동안 유행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효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이상 팔리기는 어렵다. 그런데 콜라겐은 어떻죠? 거의 한 15년 이상 꾸준히 팔리고 있죠. 그 이야기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다. 그리고 맥주 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이상 꾸준히 팔리는 저희 건강기능식품업계에서는 몇 안 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떠셨죠? 찾아보시면 맥주 호모에 대한 영상들이 많아요. 어떤 영상들은 너무 좋다 이야기하고요. 어떤 영상들은 효과 없으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품을 만드는 제조 관점과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업계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은 고객분들과 상담하며 드렸던 이야기 위주로 조금은 다르게 맥주 호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자, 맥주 호모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좋은 영양식품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건요. 국내에서는 맥주 호모가 너무 탈모 쪽으로만 팔린다는 것입니다. 해외는요. 특히 유럽 쪽은요. 효모 식품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효소 아닙니다. 효모랑 효소랑 달라요. 효모는 균이고요. 효소는 균들이 분비한 배설물입니다. 효모는 살아있을 수 있지만 효소는 살아있을 수 없고요. 여튼 해외에서는 시리얼 같은 플레이크 형태로도 팔리는 제품들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호모 제품들이 있고 우리나라보다는 건전하게 판매가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맥주 호모 제품 하나 추천드릴게요. 그동안 정말 수많은 맥주 호모 제품들이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진 않았죠. 그 이유는 잘 못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잘 만든 제품들도 있었는데 판매가 너무 비쌌거든요. 그래서 추천해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시간 소개해드릴 제품은 괜찮습니다. 잘 만들었고 가격도 좋아요. 바로 닥터하이의 맥주 호모 환 플러스 제품인데요. 저는 업계에 있다 보니까 제조 공장들이 어떤 거에 강점이 있는지 어떤 제품에 진심인지 잘 알잖아요. 이 제품이 환 형태로 만들어진 맥주 호모 제품인데 이 제품이 생산된 제조 공장이요. 환 제품 정말 잘 만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먼저 제품 살펴볼게요. 닥터하이의 맥주 호모 환 플러스 우선 왜 제품명에 플러스가 들어가 있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별 시덥지 않은 이유로 아니면 그냥 별 의미 없이 제품명에 플러스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12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야 비타민 B12가 뭐가 좋은데 하실 수 있는데 이 맥주 호모가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B군은 총 8가지인데 이 맥주 호모에는 비타민 B12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전 세계 맥주 호모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에는 비타민 B12를 추가하였고 그래서 제품명에 플러스가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건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제품을 기획할 때 정성을 들였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는 간단한 레시피를 좋아하죠. 이것저것 많이 넣은 레시피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맥주 호모와 비타민 B12 딱 두 가지 원료로만 만들었습니다. 베스트죠. 다른 첨가물 없이 충분한 함량의 맥주 호모를 먹기 편한 한 형태로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리투아니아산 맥주 호모를 사용했거든요. 이것도 좋아요. 어떤 분들은 맥주하면 독일이잖아. 그러니까 맥주 호모도 독일이야. 이러시는 분들 많으신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독일산이나 리투아니아산이나 품질이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저는 원료 사업도 하니까 박람회도 가고 또 특히 제가 유럽 회사들이랑 거래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리투아니아가 맥주 호모 쪽에서는 좀 더 진심이더라. 다른 산업이 특별한 게 없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맥주 산업에만큼은 정말 진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나 연구 개발에 적극적이고 품질이 우수한데 독일산보다 가격도 착하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이 생산된 제조 공장이 허브큐어라는 곳인데 저희 건강기능식품업계에서 환을 잘 만들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이 허브큐어는요. 창업자분이 한의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방 성분이나 환 쪽에 강점이 있는 제조사인데요. 지금은 이 세 분이 경영하고 계신데 이분도 중의학을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제품에 대한 노하우가 많습니다. 환제품들은 특성상 미생물, 대장균 같은 미생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건조하냐가 중요한데 환제품들 보면 저온건조했다고 마케팅하는 제품들 있죠. 그런데요. 저온건조를 하면 그만큼 건조를 오래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고온에서 건조하면 그것도 좀 별로예요. 그래서 환제품을 만들 때는 사용된 원료나 레시피마다 건조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닥터아이 맥주 호모함 플러스 제품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업계에서 환제품을 만드는 데 굉장히 강점이 있는 제조공장에서 만들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맥주 호모 드시고 계신 분들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 이 제품 한 번쯤 드셔보시고요. 어르신들 영양 보충 목적으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거로는 맥주 호모 환만한 것은 없다고 봐서요. 부모님들 선물용으로도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 닷컴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건기남이었습니다.